미얀마 공항 마비의 주인공이었습니다. 산다라박시 미얀마에서 산다라박시를 보시겠다고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.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사랑스러운 모습 음악적인 면모 여러가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아 예 아 예 그렇죠 그렇죠 해야죠. 좋습니다. 정면을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? 정면에 다른 포즈 있을까요? 아 역시 미얀마 좋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산다라박시였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보여 씨 안녕하세요. 밍글라바팀의 드러머 산다라박입니다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상치 못한 이 시간이 굉장히 떨리네요. TMI 다 했으니까 저도 하자면 요즘 흑염소 한약을 먹고 있어서 식욕이 너무 땡겨서 요즘 좀 많이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볼살이 통통하니까 좀 홀쭉한 사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홀쭉한 사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